속초항 연안 여객터미널 민간사업자의 사업허가 승인이 취소돼 앞으로 신규 사업자의 사업 인수 등이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강원도는 2017년 속초항 연안 여객터미널을 매입해 증계축 공사를 하겠다며 허락을 받은 뒤 지금까지 모두 6차례 실시계획을 변경하며 공사 중지와 행정처분을 받아온 주식회사 강원 하버크루즈의 승인을 취소했습니다. 강원도는 내년 1월 말까지 청문을 실시하고 내년 5월 말까지 시설물 원상회복을 추진하는 한편 지금까지 항만시설 사용료 미납분 1억여 원을 징수할 계획입니다.